밥 먹으러 갑니다.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분. 근데 여기 아니야? 난 이거 하나 더. 아래쪽은?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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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이거 뭔데요? 겨드랑이 맛. 겨드랑이 맛? 짜잔 짠. 베트남 쌀국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기로 유명한 고수로. 이거 민트다. 민트였지? 민트였습니다. 겨드랑이 맛 풀을 먹었습니다. 겨드랑이 맛 풀을 먹었습니다. 내 겨드랑이 냄새는 이렇지 않았는데? 약간 그런 냄새잖아. 상이 됐어. 내 냄새는 이거보다 더 좋아. 그거 있지. 학교 다닐 때 청소하잖아요. 그냥 대걸레로 청소하는데 그 대걸레로 말려 놨을 때 냄새가 있어요. 수아 졸라 계란 계란 계란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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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열 진짬뽕! 다행이야 진짬뽕 먼나무야? 사과나무아냐? 사과무용에서 설마 어 뭐야 다 찾아보고 계십시오 하나 둘 셋 둘 셋 첫 번째로 마지막 첫 번째로 어? 고춧가루 이불에서 슬úp 사자 양현이 코끼리 좋아했어 아니 코끼리? 귀엽다! 얼마야? 3만... 35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